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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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근 블루칩 탐지기에 맞들린 님보! 오늘도 역시 탐지기를 찾아놨어다! 무언가를 발견하고 마는데! 오늘, 어제에 비해서 탐지기가 너무 안 나온다. 어제는 매판 탐지기를 들고 있었거든요? 아니요? 킥카드 한 개. 펜지스. 그럼 뭐이죠? 앞에? 한 개. 두 개. 세 개. 삼뚜기나 삼가방. 이러면은... 삼지기만 나오면 되는데? 또 이렇게... 여기요? 여기 옥상 가면 보이겠다, 잠시만. 터뜨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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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고. 터뜨린. 터뜨린. 탐지기만 나오면 진짜 좋은 상황이거든요? 터뜨린. 오늘 탐지기가 안 나와서 많이 서운한데? 아 이거 탐지기 쓰면 개꿀잼인데 이거 지금. 와... 타이어를 깬 죄. 집으로 박을 거야? 총알 많거든! 어이차. 피구공은 대고 그냥 눌리면 죽네. 눌리면 죽어. 자 일단 한 명 추방. 핵 추방 하겠죠? 아 까비 못 때렸다. 따라잡힘입니다 저한테. 안녕하세용? 자 전면에 차소리. 아 타이 안 깨졌어. 누가 나가서 뭐하냐? 에이 뭐야? 에이 뭐야? 기절해. 왜 어서 쏘는 거야? 아 여기 그냥. 에다 뚫고요. 에이 안 죽어? 어 이것도 안 죽어? 뒤에 걸어? 안녕? 아직도 탐 내 곳이 빠른 남았거든! 아 하필. 하필 에미사 오라고? 좀 이따 보자. 한 병집으로 붙네요. 에미사 말고 다른 앤 거 같은데. 자 이끌어온다잉. 어떡할 거냐? 이럿 나와. 야 너도 뭐 피구공인데? 오 지형이야. 할 수가 없네. 굴렀다. 야 씨. 활빛 죽어버리냐? 보이죠 정면에? 뭘 보고 있어? 어? 무슨 뜻 하려고? 으잉? 크. 역시. 대그 개사기청 피구공을 먹으면은. 이 탄해제 납박만 없으면은. 어? 깔끔하다. 깔끔해. 나 진짜 블루치 탐지기 안 나온 게 너무 우울하거든. 지금? 가자. 제발. 나와라 탐지기야. 와 이거 또 뭐야? 인터넷 딩인데? 와 제발. 진짜 탐지기 나와라 진짜. 개꿀잼이겠는데 이거? 야 씨. 이번바는 진짜 보안기 카드도 안 주네. 와 씨. 이렇게 안 나온다고?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다니고 있거든요. 원래 이렇게 뛰어올 곳이 아닌데 여기. 열렸어요 지금. 아니 이런 미친. 제정신인가? 피구공을 안 먹고 간다고? 얘가 이거 드론을 쓰던 거거든요 지금. 다 확인했나 이쪽에? 그러나 보안키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. 나는? 참 조끼가 있긴 한데 어그네. 우와. 또 준다고? 제가 전반에 피구공 400발로 치킨을 먹었었거든요. 학살하고. 또 400발이라고? 우와. 탐지기만 진짜 나와주면 안 될까? 우와. 두피구공이야? 아니 이거. 아니 나 두피구공 탈을 이렇게 먹어보는 건 처음인데? 600발이라고? 진짜 정말 탐지기만 진짜. 와. 뒤져대. 진짜. 아 이거 나 차 없으면 나 가망 없는데 이거? 그래서 그럴 수 있나? 와. 이쪽에 있어요 지금 정면에. 저 몰라? 쟤 지금 나 몰라요 여러분? 잠시만요. 띵노라. 자. 쟤 지금기 시작하자. 그러면 여기가 상대 pergi. 엉음은 죽지 않아요. 너희 Titan형? 네가 약속 흘 glauben. 안 지기로 갔죠 나이스 미쳐버리겠다 진짜 집 2층인거 같은데 기절했다 뛰어봐야 돼 왜 맞춰 겁나 잘 맞추네 아깝다 진짜 아깝다 나이스였어요 내가 봐서 다행이지 와 진짜 피부공 대박이다 피가 이렇게 깎였었구나 와 마지막에 짝대기 봐봐 여러분 마지막에 그냥 다 잡았네 이 봐봐 이거 골이 겁나 멀었거든요 이거 와 반응도 못해 이거 나였어도 반응 못해 저게 단발광클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탐지기로 내가 여기 이 위치에 사람이 있다는걸 알고 있었죠 얘 들어오려고 딱 했는데 어우 야 그래도 피 나름 반피 이상 있었네 여기서도 이 블루칩 탐지기 덕분에 여기는 알고 있었죠 여러분 2층이라는 것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아 P90인데 그런 틈 주면 안되지 와 여기서 영혼에 맞다 일하고 있었는데 아 아 아 근데 얘 둘중에 하나라도 살았으면 우리 둘 다 그냥 큰일났었거든요 아 나 이거 안뛰어도 됐었네 그냥 보였네 아 아 빨리 이 자리를 먹겠다는 생각에 또 아 그래도 뭐 확실히 또 P90 데미지 보여드리면서 탐지기가 또 얼마나 유행한지 또 보여드렸죠 어우 재밌었다